아침 메뉴는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축구물 떠나가지고 로브체라는 마을까지 갑니다 제가 지금 있는 축구물은 여기입니다 남체바자르로 출발해서 탕보체에서 하루 쉬고 축구물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로브체입니다 고도는 4910 근데 축구물에서 로브체까지 이동할 때 콩마라 패스를 넘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제 고도를 790 정도 올려야 돼서 이 구간이 가장 어려운 코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물 떠나서 로브체까지 이동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전체 식사한 거를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마지막 체크아웃하는 날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해요 이틀치 머물렀는데 66,000원을 질러버렸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현재 시간은 아침 8시이고요 지금 이제 콩마라 패스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제 예상 도착 시간은 한 오후 1시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콩마라 패스까지 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도 패킹을 했고 제가 먹고 싶었던 오렌지 주스도 하나 챙겼습니다 마마 see you next time 동네에 이렇게 에베레스트 물이 흐르고 있는데 슬러시가 돼버렸네 쉽게 깨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에베레스트의 추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다리가 다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 호수를 통해 가지고 각자 집에다가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도세 걱정 없겠네요 아니다 정수장치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 파밍 좀 할까 마을에서 한 3분 정도 걸어오니까 표지판이 있습니다 콩마라 패스로 가는 길 앞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고 길이 나 있습니다 어디 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저쪽에 있는 직발 직발대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초반부터 길을 잘못 들었네요 이렇게 길 따라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길에 빠졌습니다 아 이 길 따라서 가도 이 꼭대기에 도착할 것 같고 이 길 따라서 쭉 가도 꼭대기에 도달할 것 같거든요 아 도박이다 한번 가보자 가다가 내려가는 건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어 막상 올라와 보니 길을 제대로 드나 아니 뭐 이렇게 살짝 샛길로 빠지나 결국에는 길은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축궁 마을을 출발하고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아침에 머쉬룸 수프를 잘못 먹었는지 한번 개어냈어요 한번 개어내고 나니까 시원하긴 해요 여기가 해발고도 4500인데 여기 쉴 때에도 그냥 널브러지면 바로 그 다음 이동할 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꼿꼿이 세워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숙소 출발한 지 한 2시간 30분 정도 됐고요 지금 10시 반입니다 여기서 아침 식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두는 입맛이 너무 없었는데 6조각 정도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출발을 할 예정인데 이게 식욕이 없는 게 고산 증세 맞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3킬로만 가면 되는데 일단 가면서 몸 상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리턴을 해야 되죠 다시 출발 이제 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데는 이제 절대 녹지 않는 만년인 것 같아요 막 são 빨라 아니다 힘차게 만ены 아니다 아니다 죽음 분리 저기 그럼 드디어 이번 EBC 트래킹 세계 패스 중 첫번째 패스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고도는 5535호입니다. 기분이 오묘합니다. 올라오면서 토를 한 4번, 5번 했습니다. 아침 먹은 것도 개어내고 점심 먹은 것도 개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도 정신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산에 뒤덮인 맥플러리뷰 직관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지금 이제 출발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눈보라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저기 12시 방향에 보이는 로브체까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샀던 주스 하나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로브체 피크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빙하를 거쳐가지고 로브체 마을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1km 정도는 빙하 구간을 거쳐 가야 돼요. 너무 어두워졌고 방금 빙하 쪽을 건너다가 빠졌습니다. 지금 양쪽 무릎 조금 위까지 다 젖었어요. 지금 시간 8시 42분이고요.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빙하에 빠져가지고 와 이 신발도 다 젖었어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콜라나 레몬진저티 아기 시켰고 오늘은 방이 조금 후순위입니다. 방은 아늑합니다. 안에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하루 머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이랑 점심 먹은 게 전부 다 이제 속이 안 좋아서 속을 개워냈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 먹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녁은 안 먹었고 대신에 이제 고3병력은 하나 먹었고 이제 오늘 트래킹 6일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사실은 고락셉을 가려고 했는데 하루 몸 상태를 보고 내일 몸이 괜찮으면 고락셉을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